신통하고 메모할 게 많아요. 빨리빨리 달려볼게요. 모르는 건 나중에 지도자들한테 여쭤보면 되고. 자, 해보자.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통학은 1부고 용맹정지는 3부입니다. 신통학 1부 적어볼게요. 1부 안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마음공부, 도통학 공부할 때 쉼, 봄, 음. 음은 음자로 알, 울. 똑같은 말이에요. 띠알, 시아라고. 그 다음에 댐, 하나댐. 이 개념으로 정리하고 신통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예체계를 하나댐으로 봐도 된다고 참댐으로. 하늘댐, 참댐, 신통도 요구랑. 근데 요거 할 때 조금 전에 아는 것, 되는 것, 보는 것, 사는 것을 벗어날 수 없듯이. 도통학문은 신통학문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말할 때 인간과학을 또 적어볼게요. 사회과학 요렇게. 요렇게. 자연과학 한번 적어볼게요. 요 자체를 인간과학이 제시해주는 텍스트는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그냥. 가장 인간답게 사는 학문이에요. 가치체계를. 그때 인간답게 사는 실존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존재 여부는 딱 두 꼭지밖에 없다고 공부는. 이 공부가 어떻게 적어요? 요렇게 적잖아요. 요렇게. 공부가. 제압이 붙자. 이게 하늘, 땅, 사람이 받들고 있는 형국인데. 하늘, 땅, 사람. 정성이 하늘을 뚫어버렸다고. 여러분 열정이. 이게 공부예요. 이거 할 때 빌공자 금방 적을 때도 요렇게 적었죠. 그죠? 요 공이 스킬로 보라고. 여러분들의 작용으로,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예술성이 있잖아요. 그걸 코드의 당김이라 그래요. 코드 얘기는 다음에. 오늘은 신통학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해주는 이 신통학을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없다고. 전 세계 모든 공부 신통거리 중에. 첫째가 세 분의 주인공과의 만남입니다. 주인공과의 만남. 세 분의 주인공과의 만남. 이게 신통학의 첫 번째 단추라고. 그 다음에 신통학의 체계를 살펴볼게요. 요 체계는 요 내 꼭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1번이 삐치예요. 삐치. 두 번째가 전율이에요. 율로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세 번째가 하품이에요. 네 번째가 진동입니다. 이 텍스트를 벗어나는 사람은 신통, 존자, 후보가 아니에요. 요 자체가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 눈에 반드시 요게 별표 세 개입니다. 여러분 눈에 신액이라는 게 깔려 있어야 돼요. 요거는 처음 오픈하는 건데 살짝살짝만 건드려주고. 신액이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거울을 실제로 볼 때 체험이 말고 거울을 볼 때 눈에 콘택트 렌즈를 낀 것처럼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분간이 안 되지만 저는 마스터의 입장에서 여러분 눈을 볼 수 있어요. 렌즈 낀 것처럼. 이걸 신액이 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 분들이 후보로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요렇게 통자 하나를 적어놓을게요. 요기에 영감이 뛰어나면 영통을 금방해요. 영의 감이 뛰어나니까. 두 번째 도의 감이 뛰어나면 도통은 금방한다고. 그 다음에 신의 감이 뛰어나면 금방 신통을 할 수 있어요. 무가줄이니까. 근데 무가줄도 두 개가 있어요. 요렇게. 완벽한 무속이 될 하나의 팔자와 팔자 정정할게요. 그런 건 없어요. 의지 밑에 있는 게 팔자니까. 여러분 의지가 앞생에 땡긴 게 요게 무속으로 적고 하나는 예술성으로 적을게요. 예술가. 요 두 꼭지밖에 없다고 무가는. 그래서 무당될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강력한 신의 고가 있어야 된다고. 강신으로. 세습이 있고 강신이 있거든. 요런 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신의 고통이 살인적인 잔인한 고통이 있다고. 10년씩 20년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가 코드가 발달한 거라니까. 신의 감과 영의 감이. 이게 통할 통자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 남아있는 게 뭐예요. 기감인데. 이게 선도라고 선도. 가르치지 않아도 신의 호흡을 하는 인자들이 따로 있어요. 아직까지 신의 호흡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문중은. 아직 진동수가 안 맞다고 표현할게요. 후보도 없고. 인위적인 테크닉과 스킬로 호흡을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의 호흡은 따로 있다고. 그것이 안내해주는 초대장이 여러분 손과 채 뇌입니다. 아직까지 신들조차도 개입을 한 적이 없는 단 하나의 신통의 역사.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유튜브에서 만날 거예요. 제가 때가 되면 풀어내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액도 무시합시다. 할 줄 모르니까. 그러면 이 삐친 무시하지 마세요. 따라서 이 삐친 책에는 두 꼭지가 있다고. 이게 신통의 후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꼭지를 딸 때 알고 따자니까. 그래서 이 삐친 책에는 눈앞에서 삐치는 A4 용지만한 아지랭이 반짝반짝하는 게 1초에서 6초 간다고. 1초하고 없어질 수 있고. 쬐깍쬐깍쬐깍쬐깍쬐깍 제일 긴 게 6초라고. 이 6초는 약간 과학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꿈꿀 때 6초를 넘기는 꿈이 없어요. 거의 다가 현실 세계 6초 안에 실상 비물질이 결과로 꾸어지는 게 꿈이라고. 실제로. 그래서 1초에서 6초가 이렇게 6초가 눈앞에서 A4 용지면 이만하겠네요. 이게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유선형으로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한 게 아지랭이 빈혈처럼. 여러분이 앉았다 일어나는 혈당 증상 이런 거 말고. 저 혈당. 그거는 손이 살살살살살 가볍게 떨리는 거고. 그거 말고 반짝반짝반짝하는 게 아지랭이처럼 초밀입자, 미시입자. 빛이 쪼개지면서 음물결 치듯이 반짝이는 게 1초에서 6초간 간다고. 이게 가장 눈앞에서 이 가치체계를 시험받고 검증하는 게 대비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 빛의 존재 중에 이거를 띠라고 한다고. 띠. 흰뚜교에서는 띠알. 띠가 빛이거든. 빛. 이거 만주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 빛이 하나가 더 있는데 주먹만한 거. 이렇게 주먹밥만한 거. 주먹만한 거. 이렇게 적을게요. 이게 대여섯 개가 보통 다섯 개에서 한 개 더 추가될 수 있어요. 주먹만한 게. 사람들 명치 아래에서 아랫배 쪽에서 덩어리 진 게 대여섯 덩어리가 보입니다. 앞에서. 그거 반대 개념으로. 앞에 안 보이면 뒤에서. 이 자들은 신통 영매 존자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천도의 개념을 감고 있는 거예요. 이 천도 개념은 다음 코너예요. 이건 약간 떨어진 거니까. 이 빛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빛의 체계가 비치는 신통 후보들은 이 두 꼭지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할 때 혹은 저희들한테 도담을 나눌 때 이 두 꼭지 밑에 게 훨씬 좋아요. 또 좋다고 하면 다 선생님 저 밑에 거 봤어요. 이란데. 두 번째 전율은 이거는 정말로 얘기 많이 드린 거예요. 이거는 촉자예요. 촉자. 닿을 촉, 느낄 촉. 촉감이 뛰어나다 해서. 야, 너 촉 빠른데? 야, 너 촉이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촉의 감이 뛰어난 이 전율의 체계는 전기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작용. 침 찌르고 주사 맞고 이런 게 다 전기작용입니다. 기 치료하고 하는 거. 이 자체가 기운이 어떻게 흐르냐면. 시간 좀 됐나? 살짝 지울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빨간 걸로 한번 해볼게요. 보기 좋게. 왼쪽으로 이렇게 자주 전율이 흐르는 분들이 있어요. 왼쪽 팔로 이렇게. 이렇게. 그때 손가락 끝까지 내려오는 전율은 극히 이례적이고 드뭅니다. 손가락 끝까지 전율이 물처럼 뚝뚝 기감이 느껴질 분들은 굉장히 혼집이 발달해 있다고. 가슴 꼴짝이가. 조금 전에 도통을 지성 플러스 감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감성은 가슴이에요. 혼집. 혼이 발달한. 신명이 발달한. 이때 이것이 도통의 개념이면 신통은 전혀 달라요. 지성 플러스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꼴이 발달을 해야 된다고. 영, 혼, 백이니까. 그래서 이 머리꼴이 발달한 거. 이거를 신통이라고 그래요. 전혀 달라요. 이건 가슴 골짜기고. 이거는 머리꼴이라니까. 그래서 이 머리 골짜기로 안내해 주는 게 동공의 혀를 풀어버리는 우리 수련법이에요. 블랙 앤 화이트. 음양도라고. 완전한 음과 양의 조합을 조화로움으로 안내해 주는 동공의 혈풀어지. 이겁니다. 이 수련법이 신통이라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안내를 하는 체계라고. 이 공부부터 우리 문중은 하늘 입도라고 안 하고 입문이라고 해요. 3과정부터. 이걸 기간을 조금 늘렸어요. 조금 더 정말로 잘 다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걸 조금 전에 표현한 거. 맞배기로. 우리는 할머니 세 분의 주인공 중에 이렇게 적습니다. 첫 번째가 조상님은 아닙니다. 조상님은 해탈하지 못한 개념이에요. 조상님은 죽은 홀령 일체를 조상님이라고 하고 조상신이라고 해야 됩니다. 닦아서 온 분, 닦아서 온 무리들. 그리고 해탈하고 천도된 무리들. 이걸 조상신이라고 해요. 이분들 중에 여자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검증할 방법은 없어요. 제 가치철학이니까 신통학이고. 여자는 칠대조가 거의 지배적이에요. 거의 칠대조가 닿습니다. 200년 전에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진짜 본존부로 안내해주는 산신하고 천신으로 안내해주는 주인공이 맞는데 조상신 중에 한 명이 더 있다고. 작은 주인공이.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산 한 통, 지 한 통, 천 한 통을 열어줄 진짜 주인공이에요. 그걸 참 주인공이라고 해요. 참주라고도 하고. 이 조상신 중에 작은 주인공이 또 한 분 더 있다고. 이거는 제가 캐션 마크로 남겨놓을게요. 이거는 신통 키워드라서 핵심 열쇠라서 오픈을 못해요. 이 속에는. 기막 뒤에서 일어나는 천지공사. 자, 두 번째는 산에 주인이 있어요. 이걸 산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를 하늘의 주인이라고 해요. 그걸 천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천부경 삼합의 원리로 천지인으로 풀었을 때 하늘에 천계의 주인이 있다고. 주인공들이. 그분들이 역사하는 무리들을 천신이라고 해요. 하늘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완벽한 신통의 영역. 그걸 천신. 지계를 담당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고. 신통은. 이거를 지신이라고 해요. 대륙의 신이 당군입니다. 딱의 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계신을 우리는 이름해서 쉽게 작은 영역의 개념. CEO다에서 산신. 그리고 이 인간은 오로지 인간계를 다스리는 게 인신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간의 육신이 있는 육을 갖고 있는 인신이면서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신의 영역을 대행하고 담당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조상신이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님들이 이끄는 대로 합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그분들의 뜻이 농축돼서 떨림수로 맞아 떨어지는 거. 이게 완벽한 신통의 체계예요. 이 영역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또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이 작은 주인공은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율이 나오면 할머니 기운을 받아요. 이거를 도기줄이 서렸다. 원래부터 할머니도.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우리 집안에 아주 많이 닦던 할머니 있었는데. 약사혈의 기운이 아주 강했대. 이런 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고 절대로 무섭게냄 아니에요. 샤먼. 샤먼도 사람을 살려주는 화이트 샤먼이 있고. 새로운 영성실에 블랙 샤먼이 있다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머니 도기줄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200년 전에, 150년 전에, 100년 전에, 80년 전에 이 신통줄이 행사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항아리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꽃갈시오는 신조 딴자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신조 딴자는 할머니 기운이에요. 거기에 남자, 할아버지, 공줄이, 서기줄이 서리면 그거를 천왕독이라고 한다고. 세존독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하십시오. 그리고 가끔 추임새로 아, 이래 좀 해주고. 그래야 좀 흥도 나지. 그러니까 웃지방하고 남부지방이 부르는 게 전혀 달라요. 세존독, 천왕독, 시주 딴지 이렇게 불러요. 네, 그렇게 부른다고.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엄마한테 다락방에 이상한 시주 딴자고. 무슨 무속도 아니고 신당도 아니고. 그런 걸 엄마 해 하고 옥신각신 학교 창피하단 말이야. 이런 적 많아요. 여러분 우세대, 엄마, 할머니 세대는. 이게 옛날에 샤먼이 내려왔다고 정령의 텍스트를 안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몇 면이 내재되어서 우리 DNA 속에 농축된 채 내려왔다. 이거는 절대로 샤먼의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무속의 개념도 아니에요. 우리 민간 신앙과 민간 형태의 그런 작은 그런 알고리즘들이 메커니즘을 통해 공식을 통해서 몇 면이 내재되어 내려왔던 위대한 기운줄이라고. 그런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여기에 쌀 넣을 때도 절대로 그냥 넣는 법이 없어요. 아까 주역 텍스트 건태리진 송감감권 할 때 제가 칠간산이라고 그랬죠. 칠간 연도되고 그죠? 그 간이 산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넣을 때 부자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일곱 바가지를 넣어요. 표주박으로. 천석, 이천석, 삼천석에 칠천석에 일곱 바가지를. 그리고 절대로 여덟 바가지씩 짝수로 안 넣어요. 일곱 바가지.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사과 짝수로 넣는 거 봤습니까? 홀수로 넣어요. 고사고 뭐고 전부 다. 이것도 아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많은 거 대추나 이런 거 전 이런 거는 숫자에 상수원리 포기하고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런데 큰 거 굵직굵직한 배, 사과, 감 이런 거 다 홀수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깃줄은 이렇게 정리하고 오른쪽으로 흐르는 서깃줄이 있어요. 이 서깃줄을 여러분들이 서깃줄이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상수로울 숫자 써서 신령스럽게 보라고 그냥. 아주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 이런 개념으로 정리해서 정리해서 이거를 공줄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알아들어요. 이거 공줄을 못 알아들으면 집안에 불줄이 세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불법줄이 세다고 불교줄 뭐 이런 거. 아따 저 집에 공줄 세다. 아따 점집에 갔는데 저 자식 큰아들은 공줄이 세다더라. 이런 개념으로 정리해. 이거는 할머니 반대 개념. 할아버지 기운이에요. 이렇게 할아버지 적고. 한번 지울게요. 전율하고 광고 조금 듣고 갈게요. 또 20분 넘으면 잘 안 봐, 유튜브. 이렇게 잘라라 한번. kenореJ Sonic Game вержome 프로 PCB 이브 6 68 2020 인 אפ использ